1년 만에 나온 우리 어르신들 위천강으로 향합니다. 날씨가 좋아갖고 막 위천강에 고기들이 장고기하고 중치급 큰 놈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온다는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. 아치에서 유튜브에서 봤나? 네 이렇게 이제 항토 옥미밥이랑 옥미밥을 챙겨가지고 지금 출발하네. 어르신 이렇게 손은 들면 돼. 갔다 와요. 여기 주 어르신하고 이박 때리러 갑니다. 군인 음략고 대물나라 잠수교로 간다. 갔다 오세요. 5월 12일 7일 5월 12일